축사 공사 현장에서 전선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그제 낮 12시 50분쯤 남원 덕과면의 한 축사 건설 현장에서 지붕에 전선관을 설치하던 40대 남성이 작업대와 지붕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.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50인 미만 소규모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